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장안이 발효되기 이틀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자신이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 임대료를 무려 14%나 대폭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결국은 경질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경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 관한 민심의 분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김상조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도 그동안 서민들의 말하자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아주 반대 의견을 많이 내왔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도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즉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이런 계약경신청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세가를 14.1%를 올린 게 드러났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비슷한 경우인 것입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박주민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중부 신당동의 84.95제곱미터 아파트를 보증금 1억에 월세 185만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임대료는 보증금 3억에다가 월세를 100만원 받고 있었는데 이를 보증금을 낮추고 3억에서 1억으로 대폭 낮추고 월세를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대폭 올린 것입니다. 이를 그 당시에 전월세 진환율 4%로 환산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9.17% 올려받은 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하향 조정된 전월세 진환율 2.5%를 기존으로 계산해보면 인상률은 무려 26.67%입니다. 당시는 주도 수도권의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이었던 점에서 이렇게 월세를 대폭 올려받고 그리고 임대료를 9.17%나 올려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확대와 그리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17 대책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7.10 대책이 연이어 발표될 무렵으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서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해 8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 진환율을 임차인의 월세 진환 출시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라고 하면서 현행 4%인 전월세 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런데 박주민은 지금 본인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개정 후에라도 전월세 상원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당시 당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박주민 의원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그의 발언과 배치되는 점이 많아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동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세를 지나치게 월세로 전환하는 것 이것도 월세로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월세 전환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게 다들 싫어한다. 그래서 전세로 더 올려줬으면 좋지 월세로 내는 것 자체는 전세는 나중에 그대로 돌려바를 수 있는 돈이지만 월세는 그대로 다 지급하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박주민도 본인이 100만원 받고 있던 월임대료를 185만원으로 대폭 올려받았다 하는 점에서 지금 여러가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하고 반전세를 사실상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성하는 등 그가 언론을 통해서 보여왔던 발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집주인이 횡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장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박주민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직구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는 혼란에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올려놓고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신의 임대료를 인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어서 결국은 꼼수를 썼다 내로남불이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민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 살피고 또 보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월 임대료를 올려받았다 하는 것들은 계산하고 꼼꼼하게 챙겨본 결과로서 나온 것이지 이게 대충 하는 그런 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알려지자 그래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식으로 변명으로 지금 대충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까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시세보다 한 20만원 정도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받고서라도 시세보다 계약이 낮게 체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받아보는 시세는 어느 시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9% 이상의 높게 올려받았으면 상당히 많이 올려받은 것인데 더 낮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최근에 직권여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 쪽의 인사들이 지금 자신들은 이렇게 더 많이 챙기고 자기 이익을 공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자기는 뒤에서 다 이속을 챙기고 있었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